이 자리에 축복하러 와주신 하객 여러분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항상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.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다정한 안식처를 누리겠습니다. 작은 곳에도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에도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. 2023년 5월 27일 신랑 임재홍 신부 이규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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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오늘 한없이 기쁘다. 아빠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약속 그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하고 타인을 위해 울고 웃으며 베풀고 겸손히 살기를 응원하고 기도한다. 아빠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. 우리 딸 그원 우리 사이 제우 축하한다. 응원한다. 사랑한다. 입니다. 사랑하는 절 Games 좋아 cancer 항상 사랑하셨습니다. 첫 일이 났은 은혜정 zilla 여 밝히 수 공개 협 큰 adulthood отправ지 않으면 worry When I found you